stable coin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 심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화폐였던 달러와 coin을 연동한 새로운 tether라는 coin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실제 통화되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와 연동시키거나 아니면 그 실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를 stable coin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실체가 담보되는 가치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만약에 강남 반포자이를 담보로 해서 반포코인을 만든다면 그건 최소한 그 반포자이의 가치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stable coin이란 건 실제 가치가 있는 화폐나 무엇인가와 연결하거나 담보로 잡아서 발행하는 코인을 말한다. 그래서 stable 조금 더 안정적인 코인을 말한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CBDC라는 건 뭐냐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센트럴 중앙은행, CP,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추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캐치를 입행을 준비하시는 동안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향후에도 새로운 리브라 코인 말고 뭔가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거나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